박보영씨의 작품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군대 중앙에서 모든 다행히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연기한 오재원씨도 신인 남보상 후보요. 그렇죠. 두 분 다 좋은 결과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함께. 좌측. 박보영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 첫사랑 또 뽑을 일. 이제는 전국민을 설레게 하는 오재원씨가 기왕입니다. 한두 방으로 뽑을게요. 다음으로. 왼쪽까지. 오라트. 좌측. 왼쪽 끝에. 가운데. 오른쪽이요. 그리고. 중앙 아래쪽도 대단히 계십니다. 여우 주연상 후보예요. 박보영씨. 좋은 결과를 받겠습니다. 자, 눈빛이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을.